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함께해 봄음악회가 안산소망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안산소망의교회 문화사역위원회와 안산시 사이동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과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구성됐습니다. 소망의교회 장순옥 목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인삿말에 전했습니다. 음악회는 에이렌의 앙상블의 사운드 오브 뮤직, 해리포터와 불의 잔 등 익숙한 영화 OST 연주와 나하나, 꼬피어, 향수, 못니저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.